자랑 잡다가 배송 다 지났더라고요 같이 하고 싶었는데 또였구나 제가 어제 롤 쉬었잖아요 그래서 손풀기 하고 싶어서 자랑 돌렸는데 아니 뭐 반갑습니다 처음 뵀습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한 2분 내내 채팅을 치시더라고 너무 부담스러워서 도망갔어 사핑님 혹시 카사 아니에요? 아 맞네 반갑습니다 팬이에요 아 방송은 안 하고 계시네요 이제 다른 팀원들은 그냥 물음표 카사가 뭔데? 살짝 그런 느낌으로 고로시를 당해가지고 아 카사 아시는구나 도망갔습니다 와 미드가 마지막이라고? 보자 한번 좀 고민중인 모습이죠 아 아니 하필 액션이라고? 이렇게 갑시다 오랜만에 따끔 쓰도록 유도해서 어 네 안쓰네요 이런거 좋죠 붙으면 할만한데 그렇죠 좋아요 달고래로 한번 끊어보세요 딱 붙으면 끊긴답니다 렌즈 안샀네 대포야 제발 녹지 말아줘 힘내 대포야 넌 녹으면 안돼 어우 깜짝이야 어우 다행이다 죽었으면 난리 날 뻔 저만 있어서 살짝 위험하긴 한데 안놀이네요 근데 아 악찬이 가는중 사인 밀어야겠다 이거 까비 와 너무 아까운데 이거는 진짜 아깝다 진짜 아깝다 까비 여기 딸피로 다 사네 이심 먼저 잡아야되나? 그쵸? 다 잡은거 같은데? 좋아요 오 이거까지? 잠깐만 너무 맛있는데? 내가 마무리할게 아 아깝이 아깝다 이 정도만 돼도 나쁘지 않아요? 힐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즈 버리는 판단이 맞나? 상대? 상대 바텀 아무도 없거든요 그리고 잡으면 괜찮은데? 좋아요 전력이 너무 과투자있어? 아니면 이즈가 아예 쭉 뺐어야되는데 좀 안일한듯함 어 까비 이게 사네 오케이 오케이 펄밭궁 악샤는 좀 오랜만에 보는데? 누구있었어? 좋아요 좋아요 이런거 뒤에 누구있는줄 알았는데 없었네 어우 좋아요 백업 온다고 하니까 밀어봅시다 오 바로오는거 아니었나? 어우 네 어우 좋은데요? 결과만 좋다면 오케입니다 하지말자 가져야겠는데 엥? 오호네 아쉽다 그쵸? 뭐 그럴 수도 있지 좀 가져야겠는데? 아 좀 아쉽네 그래도 막 나쁘진 않아요 이즈 제가 꿀도 먹어서 아까비 그냥 빠지는게 낫겠다 여기서 얼씸가는게 낫겠다 어우네 와우 호흡이 좀 좋았는데요? 일단 뛰어가는중 해주나 아우 좋았습니다 도발 도발 가보려 따봉 한번 흐허허 싸운다 오긴 했거든요 오 좋은데? 가긴 하는중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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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때도 따봉 한번 스팸 에게몰면 잡겠다 끊겼는데? 후허허허허허허헣헤 포기해버렸구나 봐봐요 도도까지 먹고 갑시다 노려보는건 안되겠다 지금 악당이라서 악샤한테 들킬거같아 이거는 근데 할만한데 비전 빠졌죠 하지말자 어 하지말자 할수있니? 와우 지럽다 어우 좋아요 일단 먹자 어우 좋아요 와 4차 넘기왕법 이거 지금 못맞습니다 그냥 바로 열심히 가버리기 균약까지 와 심지어 15레벨 세상에서 가장 센 카사딘 완성됐는데요 뭔가 손이 어니까 크랙이 잘 안되긴한다 결과는 좋아도 풀었나? 오케이 하하하하 야 이걸 사네 잘난거 같지요 어 가는중 하이 가버려 따봉 한번 되지 이제 네 해리 좋았습니다 러블랑 러블랑 러블랑이면 감카야겠다 대천사 대천사 보호막에 로아있던 시절이 그립네요 그때도 그때도 카사딘이 막 엄청 좋고 그러진 않아가지고 그래도 지금보다 나았나? 그때 그냥 로아 자체가 좋았던거 같은데 끝 끝 악 악 악 악 어 따끔한데 세게 잘 때리네 아 아 아 이거 컨디션이 안좋은데? 이걸 다 놓친다고? 말도 안돼 어우 아프다 어 보순데? 이걸 맞춰? 터널첸이 좀 아쉽다 그쵸? 처음이 안맞아야될걸 맞고 피관리가 너무 안됐다 그쵸? 이 신이 이거 먹으면 크긴하겠다 정글을 키운단 생각으로 하자 정글은 2렙차 나네 미드도 2렙차 나겠지만 1렙차? 1렙차 나겠다 그래도 짜오 경험치로 먹어가지고 짜오 없을때 빠르게 밉시다 라인 걸치면 또 힘드니까 어 좋아요 짜오 좀 말렸는데 이러면 오 와우 어 네이스 우리팀 네이스 대포가 안높길 그냥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어 네 녹았나? 녹지 말아줘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해보세요 와 이걸 살아? 독하다 독해 일단 뭐 좋았습니다 아싸 아싸 6렙 감전 터지나? 사비 어 좋아요 힘이 좀 잘해주는데 그래도 도 이번판 네이스형 미드라이너 한번 하자 하하하하 짜오 어디갔지? 짜장이 안보이는데요? 도저히 말일 수 없습니다 저버려 좋아용 오 오 맛있어 좋았습니다 일단 저도 한건 안줍탐 와 갑자기 골드 너무 많이 먹었는데? 이거는 람방패를 팔 수 밖에 없죠 왜냐? 팔면 루덴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참을 수가 없다 오오 네 오 맛있겠다 수고하세요 람방 뭔가 나가버린거 같기도 하고 이 녀석 참지 못했나 설마? 오오 네 참지 못할만하다 상황이 이렇게 돼버린걸 어떡하겠니? 그래 오케이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좋았습니다 질량 주작한 보람이 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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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